우리 동네 동전마켓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발견하면 대박. 인생 역전하는 동전 11억 미국 조폐국이 실수로 만든 링컨팬이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대박운을 부르는 천원지폐 풍수법 가정의 번영과 재물운을 좌우하는 핵심이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천원짜리 지폐가 단순한 화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요즘과 같이 물가가 높아진 시기에는 천원이 큰 금액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50원 동전의 풍수적 의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천원지폐에 담긴 풍수 정보를 탐구해보겠습니다. 천원지폐 한 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다루는지가 가정의 번영과 재물운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며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천원지폐에 그려진 인물과 그림을 살펴볼까요?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겸재 정선 선생의 계상정거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풍수지리에서 매우 중요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좋은 기온이 흐르는 집터는 이 그림을 본떠서 설계되었다고 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더욱이 계상정거도는 고미술 경매에서 역사상 최고가인 34억에 낙찰된 바 있어 그 가치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천원지폐에 담긴 풍수적 의미와 지배 두면 재물운이 쏟아지는 위치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참고하시고 집안에 적용해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좋은 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옛날부터는 우리 조상들도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집안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오는데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청와대도 풍수지리적으로 최적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의미가 다소 퇴색되었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빌딩에 입주하는 것은 때때로 풍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기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천원 지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폐 뒷면에 그려진 계상정거도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완벽함을 상징하며 좋지 못한 장소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집안의 기운이 좋지 않거나 재물운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면 이 그림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며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원 지폐가 단순히 작은 금액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풍수적 의미는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폐를 단순한 거스름돈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풍수적으로 접근하면 이 작은 지폐 하나하나가 큰 운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물가가 높아지면서 천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과자나 음료수 한 개를 사는데도 천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풍수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천원짜리 지폐 하나가 갖는 작은 기운이 모여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원짜리 지폐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풍수적 의미를 잘 알고 활용하며 집안에 잘 보관함으로써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담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돈이 내게 모이게 하고 기운이 정돈되어 운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큰 돈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원 한 장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며 중요하게 여기면 그 귀중하게 여기는 노력과 태도가 전달되어 큰 돈에도 연결되고 큰 돈 또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천원짜리 지폐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일상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이자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천원 지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 지폐 두 장을 은행에서 준비하여 고급한지 봉투에 넣어 주방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은 풍수에서 금전운과 재물운이 집중되는 핵심 장소로 지폐를 이곳에 두면 금전운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기온을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은 음의 기온이 강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온을 가진 계상정거도가 그려진 지폐를 두어 음의 기온을 중화시키고 재물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방 외에도 현관에 지폐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주방입니다. 주방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현관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지폐를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적절한 공간이 없다면 작은 서랍장이나 수납함을 두고 그 안에 한지, 봉투를 넣어두면 됩니다. 천원 지폐에 담긴 이러한 풍수적 의미를 잘 활용하면 집안의 좋은 기온을 불러오고 금전운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풍수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천원짜리 지폐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사용하면 큰 돈과 좋은 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천원 지폐를 단순히 작은 금액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깊은 풍수적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집안의 금전운과 기운을 관리해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돈이 내게 모이고 기운이 정돈되어 운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천원 한 장이라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사용하면 큰 돈에도 이어지고 큰 돈 또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전 수집 비상사태 화폐 수집 가치 상승이란 영상과 수집 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